오늘의 성전암조 챔피언 대상을 받으면 됩니다. 제64회 챔피언 위상력은 한진혁 주최 제64회 전국우수진도견 선발대회 성견암조 합의심사 최종 결과에서 최우수진도견으로 선발대회 성장을 수여함 2021년 10월 24일 한국진도견협회 회장 이철병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의 축구 대상 명령 강진 한국진도견협회 주최 제64회 전국우수진도견 선발대회에서 성견수조 합의심사 최종 결과에서 최우수진도견 선발대회 성장을 수여함 2021년 10월 24일 한국진도견협회 회장 이철병 학생회 회장 이철 교장 이철 경영 전국우수진도 교환 이승경수도 미군이 왕원위 우수상 상철위 우수상 백호 우수상 대호 우수상 짱구 우수상 미화 진돌 우수상 태풍 우수상 상세 우수상 백야 우수상 갈게요 백호 우수상 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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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